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남경찰청이 피싱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쇼폼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24일까지 개최합니다. 광주와 전남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을 수재로 최대 60초 내에 영상 콘텐츠를 접수하며 선정된 작품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됩니다.